아이돌 래퍼 아이돌 래퍼? 싫어요 왜요? 태필이잖아요 다 근데 아이돌 래퍼들은 대부분 랩을 많이 잘 하진 않더라구요 래퍼를 할거면 래퍼를 할거면 안녕하세요 스트리트키즈에서 래퍼를 담당하고 있는 창빈입니다 스트리트키즈 무대에 서는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돌 데뷔를 하게 되었고 아이돌로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트리트키즈 아세요? 스트리트키즈 아세요? 몰라요 스트리트키즈 누구요? 진짜 전혀 몰라요 아이돌 래퍼요? GD미만 잡인거 같아요 약간 조금 그랬어요 아... 뭐지? 얘가 생각되었고 팀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잃을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애가 있다 스트리트키즈에 저렇게 래퍼를 잘하는 애가 있구나라고 들어볼게요 콤마 찍고 다음 목표들을 적어 폼만 잡고 서있는 시간은 벌어 시간은 벌어 열정보다 수업치가 제 맘 끌리며 손을 떨어 도수 높은 열정에 타들어가는 듯한 속 피끓는 도끼리 감추지 못해 표출하다 터지는 포텐 초중고등학생 끝에 나의 반기로운 반겨운 고생 고생 끝에 나 절대 끝을 봐 나의 끝에 나 고자로 뒤떨어질 뻔 스트리트키즈 네, 목걸이 가져가세요 네, 목걸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목표 네, 모순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 parks Alexandra 손님